생방송 SBS 인기가요 4월 첫째 주 실시간의 투표가 마감되었습니다. 이번 주 1위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결과 보여주세요. 네 인기가요 차트의 모든 점수를 합산한 이번 주 1위는? 과연 이번 주 1위는 누가 될까요? 네 아이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감 말씀해주세요. 네 민희 언니? 네 저희 오늘 막방인데 이렇게 1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옆에서 열심히 해주실 우리 매니저 오빠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성장하고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버랜드 사랑해요. 네버랜드 사랑해요. 고마워요 네버랜드. 네 앵콜모델 준비해주시고요. 저희 첫 인기가요 이렇게 끝이 났네요. 두 분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히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많이 떨렸는데요.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앞으로 더 노력할 테니까요. 꼭 저희 쑤니준 많이 사랑해주시고 지켜와주세요. 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일요일은 어디가요? 다 같이